자 수방중료 실험 편 유닛 29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PLE 어원 보죠. PLE가 풀에서 풀 이렇게 가득 찬 채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인트 가득 풍부가 이 어원에서 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죠. COMPLETE 함께 채우는 거죠. 함께 채워서 완성하다. 어떻게 완성하는데? 완전하게 해서 완전한 완성하다가 COMPLETE 자 본문에 한 혼동이를 미리 보면요. COMPLEMENT COMPLEMENT인데 I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이를 살려서 칭찬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E가 들어가죠. E가 들어가면 이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보충 보완하다 이렇게 의미를 추론해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죠. 첫번째 단어 COMPLEMENT COMPLEMENT 서로서로 COMPLEMENT 서로를 COMPLEMENT 하다 함께 가득 채워서 마다 보충하다 명사로는 보충 보완하다 이러죠. 보충 보완하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COMPLEMENT는 E를 떠올려서 E가 에너지를 보충 보완하다 이렇게 추론해 보면 되겠습니다. COMPLEMENT COMPLEMENT 그 다음 두번째 COMPLEMENT 이번에는 I죠. COMPLEMENT excessive 과도한 COMPLEMENT 이번에는 우리 E와 비교해서 보충 보완하다 비교해서 I를 떠올리면 I를 마다 칭찬하다 COMPLEMENT 칭찬하다 COMPLEMENT COMPLEMENT 그 다음 EXHIBIT EXHIBIT H입니다. H EXHIBIT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EXHIBIT하다 이거 Z 하며 비다리에 마다 전시하다 EXHIBIT 전시하다 EXHIBIT EXHIBIT 그 다음 INSTITUTE INSTITUTE RESOURCE 연구 INSTITUTE 안에 STANDING ON이거든요 안에 설립해 안에 설립해서 설립하다는 동사도 있고 안에 설립한 기관이라고 해서 명사로 기관이란 뜻이 있네요 그래서 RESOURCE INSTITUTE 연구 기관입니다 INSTITUTE INSTITUTE 그 다음 SELDOM SELDOM RECEIVE NEWS 소식은 RECEIVE 받다죠 SELDOM은 물셀듬 물셀 틈 물셀 틈이 거의 없는 거의 없다 할 때 거의 소식을 받지 않다 거의 뭐뭐 안타가 SELDOM이네요 SELDOM SELDOM 그 다음 DISTOLVE DISTOLVE THE PEACE 평화를 DISTOLVE 하다 DISS 하면 부정하는 거죠 DISS 하면 털어버리며 방해하다 DISS 하니까 지지해 주지는 않을 테고 방해하다 DISS 하면 DISS 하면 털어버리며 방해하다 DISS 하면 DISS 그러면 아키텍처 ARCHITECTURE PRACTICAL 실용적인 ARCHITECTURE 자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만든 건축건축물입니다. 건축건축물 아키텍처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만든 건축건축물 아키텍처 아키텍처 그 다음 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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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페이머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키텍트 아키텍처가 아까 건축건축물 이었죠 건축건축물 건축물을 만드는 t는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전미사로 그래서 서스펙트하면 용의자 에딕트하면 중독자 이렇게 되거든요 또 건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아키텍트는 건축가가 되겠네요 건축가 아키텍트 아키텍트 그 다음 디텍트 디텍트어 파이어 화재를 디텍트 하다 디지털 택시를 발견하다 탐지하다 발견하다 탐지하다 디텍트 디지털 택시 어 줘봐 디지털 택시야 오 디지털 택시가 새로 나왔네 디텍트 디지털 택시를 발견하다 탐지하다 디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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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딜레이 딜레이 미팅 미팅을 딜레이하다 뒤로두어 뒤로두어 뭐하니 연기하다 뒤로두어 연기하다 뭐 지연시키다 지연 지연시키다 미루다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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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리뷰 들어갑니다 컴플로먼트 함께 플리 가득 채워서 보충 보완하다 에너지도 이니까 에너지를 보충 보완하다 컴플로먼트 이분은 i죠 i 아이를 뭐하다 칭찬 칭찬하다 exhibit 이거지 하며 빛 아래에 뭐하다 전시하다 institute 안에 안에 세워서 첫번째 설립하다 설립한 두번째 기관 설립하다 기관 seldom 오우 죄송합니다 seldom 물 셀 틈 셀더 물 셀 틈이 거의 없는 거의 없다 dissolve dissolve 털어버리며 방해하다 architecture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지은 건축물 자 이거 말을 만들 때 정말 안 만들어지더라구요 지금 뭐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지은 이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상당히 잘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지은 건축 건축물 architect 이렇게 건축물을 만드는 t가 사람이었죠 사람은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 그 다음 detect 디지털 택시를 발견하다 발견하다 뭐 탐지하다 발견하다 탐지하다 탐지 delay 뒤로 두어 뭐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지연 연기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지연 delay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